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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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밤풍에 뭔 시커먼 걸 뒤집어 쓰고 지랄이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요?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굶기고 밤낼만 잘하면은 그리워 그 아가씨가 내 아가씨고 바로 자네 어머니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눈에도 내가 처녀로 보이냐? 아가씨가 집에 안 들어왔다고? 어머니 할머니? 그리워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인거요 완전 특이해 요즘 여자들이랑은 완전 틀려 처음이었어요 아까 그런느낌은 나랑 같이 앉아! 그러고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거 같네 어? 이러면 저거 알아보겄나? 아가씨? 나도 젊어지는 수밖에 없어 가슴이 작고 주책없이 뛰는구먼 여기서 할 수 있는 맛 예말들어